한 12년 차하고 13년 차 되다 보니까 참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관세가 되면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인생이 좀 피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더운 날 좀 전에 그나마 비도 왔었어 비가 끝였길래 망정이지 나는 무슨 오늘 강의하지 말라고 하는 하늘 계신 줄 알았어 갑자기 집을 나서는데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또 확실히 공부할 마음이 있으니까 비도 안 내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듣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관세가 되면 정말 인생이 조금 나아지나요? 좀 먹고 살만한가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저도 초반에는 관세가 되고 나서 1, 2년 때는 내가 왜 이러려고 관세사를 했지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또 굉장히 터프한 곳에서 관세사 커리어를 먼저 쌓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이 좀 상당히 터프하죠 거기는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한 인력사무소예요 사람들 목에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쭉쭉 캐파를 뽑아내는 테크닉이 최고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경험해보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 그때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래도 다른 동년배 직장 친구들보다 좀 더 벌어요 사실 또 버는데 이건 뭐 돈 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은 그래도 조금 벌리는데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괴로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연차가 붙고 조금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예스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아실현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커리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여러 가지 장점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 없는 게 어딨어 단점 없으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거 알려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관세사 말고 단점 없는 직업이 있다면 나 알려줘 나 그거라도 하게 근데 단점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N잡러가 되기가 되게 용이해요 N잡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세사를 꿈꾸니까 관세사라는 직업은 이미 하나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 관세사 일을 해야 돼 관세사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이 그래도 관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이센스도 마찬가지로 관세사한테는 관세사 법이 있어 그럼 관세사법에는 관세사가 할 수 있는 거 딱딱딱딱 정해줬어요 즉 그게 우리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 그 밥그릇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뺏기지 않아 그러니 그 밥그릇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자분 하나 잡은 것이고 원자분 그래서 그 밥솥을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크게 맹그셔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받았을 때는 조그마한 쿠쿠 밥솥이었는데 내가 이 원자배 너무 애착도 많고 나 잘하고 싶어 그래서 이 쿠쿠 밥솥을 정말 엄청나게 큰 밥솥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본캐는 관세하지만 부캐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여러 가지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N잡러가 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라이센스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생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한 100살까지 산다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까지 그런데 원자만 가지면 단점이 뭐냐면 어쨌든 개업을 하면 모르겠으나 개업을 하지 않는 샐러리라면 어찌됐건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떠나야 되는 거야 그게 한 60살? 그런데 60살까지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관세가 있어도 내가 샐러리맨이 되기로 했다면 예를 들면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세법인, 요즘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관세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샐러리를 받는 관세사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언젠가는 그게 직장인들, 조직인들의 숙명이니까 그거 약속하고 고용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잠로도 나쁘지 않아요 원잠로도 나쁘지 않지만 N잡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60살 넘어서 40년 동안 뭐 할래? 40년 동안 맨날 고수업 칠 수는 없잖아 맨날 등산 가서 다 허용어야 다 다 뭐 히말라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이 이모작 때 뭘 할지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둘러보려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샐러리맨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일이 치우고 절이 치우고 사람이 치우고 일에 치우면 그게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N잡러가 되기가 되게 유용해요 그게 관세사의 장점이라고 봐요 요즘 그래서 저만 해도 유튜브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12년 전에 관세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문 분야가 하나씩 생기죠 무역, 통상 여러 가지 뭐 조금 이제 자기의 캐파를 넓히면 물류, SCM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캐파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되게 좋아요 네